시작! 사랑하는 우리사이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색종이로 로봇 접는 방법 네모아저씨 색종이로봇 접는 방법을 접어볼거에요 오케이 아빠도 접어야되는거 아니야? 알았어 아까도 접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로봇을 접어볼거에요 이 로봇은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바닥에 세울 수 있구요 그렇게 접었어 오 네모아저씨보다 빨리 접었는데 나도 같이 하라고 해 이진이 여기서 같이 하라고 해 앉아 앉아 아 뒤집었어 아니야 유지님 잘하고 있어 여기 아 2번 안될까?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양쪽을 옆으로 접어두세요 자 가운데쪽으로 접을때는 이 안쪽부분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안쪽을 누른 상태에서 겉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접어붙다가 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쪽으로 이 아랫부분에 벌려서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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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유진이 잘했어 그렇게 하는거야 이 부분을 양쪽으로 이 부분을 넘기면서 됐다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난 놓는다고 이 다리 부분을 이 부분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으면서 이 안쪽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넘기면서 이 옆부분이 가운데에 오도록 속 뒤집어야돼 응 이렇게까지 했지 응 접어줄게요 어 로보트 머리 됐다 어때? 잘했어 어때? 이렇게 접을거야 야 독소리나올 같아 이거 멋진데? 되게 많겠다 어때요? 여러분들도 로봇을 잡을 수 있었나요? 네 오 재현이 혼자서 끝까지 했는데? 잘했어 아 우리 이거 좀 더 재밌는 완성된거 보여줘 아니 완성된거 보여줘 완전된거 보여주고 나와서 할거야? 아니 오늘은 이거 하나야 응 자 아빠 보여줘 오 로봇도 완성 유진이도 전화 왜? 응 응 응 난 낙타하고 싶어 시작 사랑하는 우리 사이 감사합니다 수업 끝 불만 가득이야 불만 가득 네